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도 와이파이 안되냐? 어? 왜 안켜지지? 니 얼굴 나한테 보여주기 싫은가봐 하기가 나도 니 얼굴 별로 보고싶지는 않지만 이쪽 옆으로 빼놔야 되겠다 우리 둘이 얼굴 나란히 나오는게 너무 웃겨 옆으로 빼놨다 자 조동사 파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싶었는지를 파악하는거죠? I had two deaths 누가 뭐했는데? 나는 두 개 두 마리의 강아지를 가졌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과거 시제 과거죠 그니까 내가 개 두 마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They more jump into my lap when I sat on the sofa 그래서 여기에 일단 뭐 이 부분은 완성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뭐 랩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죠? 그쵸? 그 다음 when I sat on the sofa는 뭔 뜻이에요? 내가 소파에 앉아있었을때 그쵸? 내가 소파 위에 앉았을때 가만 보니까 이 부분은 데이가 뭐 대신 왔고 더 투덕스 대신 왔고 아 개 두 마리가 랩이 그럼 뭐예요? 그쵸? 랩탑이 뭐야? 랩탑 랩탑을 노트북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하죠 한국사람들은 노트북은 콩글리쉬 콩글리쉬 랩탑이라고 해야 돼 랩탑 노트북 컴퓨터를 왜 랩탑이라고 하냐면 내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랩탑 말고 커다란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라 하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써야 되는 큰거기 때문에 이건 데스크탑이구요 내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건 랩탑이라고 하고 그걸 노트북이라고 하는건 콩글리쉬입니다 원래는 원래 노트북은 공책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랩은 내 허벅지를 앉은 그니까 이 랩은 내 자세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랩은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있을 때만 생기는 거야? 앉아 있을 때만 생기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내 허벅지 위로 뭐 뭐 이렇게 완성되면 내가 소파 위에 앉아 있을 때 걔들이 내 허벅지 위로 뛰어오르곤 했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우드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시재가 몽땅 다 박어죠 됐습니까? 그니까 지금 옛날에 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When I sat on the sofa 했을 때 They would jump into my lap 하곤 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우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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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데이아 점핑 돼? 안돼? 데이아 점핑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네요 이렇게 이걸 지금 왜 해보고 있죠? 데이아 점핑 이란 표현이 되는지 안되는지 왜 하고 있죠? 그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무리를 못 하래요 상태동사인지 동작동사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거죠 데이아 점핑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동사 점프란 동사가 무슨 동사다? 동작동사다 동작동사다 그래서 여기에 우드도 된단 말입니다 우드 뒤에 상태동사는 안되죠 하지만 지금 동작동사이기 때문에 우드도 되고 used는 당연히 되겠죠 they used to jump into my life when I sat on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그래서 우드가 히스토리가 있죠 우드가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위례 과거형이니 그 다음에 뭐 좀 도와주실래요? 요청하는 도와주세요 4종 세트에도 있었죠 그때는 위례 과거형이 아니에요 공손한 요청일 때 쓰는 우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과거의 습관 됐습니까? 과거에는 뜻이 많이 들어있다 했어 이 속에는 과거에는 그런 짓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내용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신기한 신박한 우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used로 바꿨을 수 있었고요 오케이 헤드베러는 뭐였고 뭐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여기 뭐 들어가겠니 그래서 뭐 이건 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랬겠다 May I use your smartphone 이라고 상대방에게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이죠 May I use your smartphone 그러면 이런걸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학습했냐 얘 대신 이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고 Can I use 또 Could I use 그렇죠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 3종 세트였죠 Could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May I use your smartphone 그랬더니 그랬더니 상대방이 허락해주고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허락해주고 있죠 허락해주고 있죠 Of course go ahead 됐습니까 자 이 허락받는 표현은 중일 때는 요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허락받는 표현인데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면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했다 Let me use your smartphone 이것도 마찬가지 뭐하는거다 허락받을 때 쓰는 거였다 Let me use your smartphone 내가 너의 스마트폰 좀 쓰게 해줘 이것도 사실 Let me use도 몇 학년 때 배웠던거야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Can I introduce myself 이런거 했었죠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다 라고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이제 3학년이 되면 뭐를 배우느냐 얘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다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도 되고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 이런 표현도 상대방한테 뭐할 때 쓴다 허락받을 때 쓴다 라고 배우게 될 거에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 됐습니까 지금 이제 조독사 파트를 넘어서 대화 파트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거라서 미리미리 선생님 몇 번씩 떡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떡밥을 회수할 날이 오겠죠 자 이거 설명하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대답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Do you mind의 해석이 영어 해석이 뭐기 때문에 너는 싫겠니 그렇죠 너는 싫겠니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허락을 받았으면 이렇게 허락을 요청했을 때는 뭐가 허락하는 거다 너가 허락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No 하고 뭐 not at all 이런 거 붙이기도 합니다 전혀 싫지 않다는 뜻으로 No not at all Go ahead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Do you mind if I use you 그러니까 신기하게 허락받는 표현인데 너가 허락을 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외에도 No not at all 처럼 허락하는 표현은 또 뭐가 있냐면 Of course not 이 있어요 Of course not go ahead 이것도 물론 싫지 않지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Sure 있죠 Sure 이 자리에 Of course 대신에 May I use your smartphone 했는데 Sure go ahead 해도 되죠 근데 이 자리에 Of course not 대신에도 그냥 Sure를 씁니다 그러니까 Sure는 Not을 안 붙이고도 항상 허락하는 거에요 Sure는 Of course not 해야지 될 걸 여기서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했을 때 요거 요거 지금 써있는 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게 다 허락하는 표현들입니다 Not at all Go ahead Of course not Go ahead Sure go ah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허락받는 것 중에서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돼 Do you mind 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떡밥을 좀 던져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세번째 계속해서 뭐 들어가겠니 뭐 A가 뭐라 그래요 Can you give me some advice to be healthy 하고 있죠 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칠하겠죠 뭐 왜 이러냐 이러면서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to be healthy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물어보겠죠 자 일단 뭐 대충 뭔 해석인지 다 알거에요 됐습니까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줄 수 있겠냐 뭘 줄 수 있겠냐 뭘 줄 수 있겠냐 충고 충고 충고죠 약간의 충고 그럼 이 투부정사 무슨 요법이에요 이거 명령사자 요법 그래서 무슨 요법 병령사자 요법 병령사자 요법이죠 충고 어드바이스가 명사죠 명사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 To be healthy 해지기 위한 몇가지 충고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요청하는거죠 뭐 이것도 뭐 Can you 아까 했던 요청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거는 너는 해줄 수 있겠니기 때문에 사종세크죠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Can you give me 같은 것들이 있죠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게 이거 있는데 이건 비정상이잖아 그쵸 원래는 물음표 있을 때 못쓰는게 정상이야 그쵸 근데 왜 썸썼다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을만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충고를 해줄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한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충고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얘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You used to get a barle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쵸 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그런다니까 이전에 들어가기 이상하죠 You may not eat breakfast는 너는 아침을 먹어서는 안된다 뭔가 충고하는 건 맞는데 아침 안 먹는게 To be healthy하기 위한 어드바이스일 리는 없죠 문법적으로 맞는데 얘는 내용적으로 안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had a better not exercise 이건 무슨 뜻이에요 You had a better not exercise 너는 운동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had a better 동사원형은 뭐 뭐 하는 편이 낫다 had a better not 동사원형은 안 하는 편이 낫겠다 하기로 했었죠 자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거 had a better 여기에다가 막 뭐 뭐 투 막 집어넣고 이러면 안된다 그랬어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not do 라고 그랬죠 근데 뭐 이게 없으면 you had a better exercise 면 답이 됐을 텐데 이거는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건강해지기 위한 충고라고 볼 수가 없겠죠 you should not eat fast food가 되겠죠 그래서 뭐 fast food 먹어서는 안되라고 충고할 수 있겠습니다 okay you should watch tv so much tv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충고일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이거 누구 시험진거 같애 대답이 없네 어 안보고 있다네 그쵸 제건 아닌거 같은데요 니꺼 맞는데 제꺼에요? 어 니꺼야 어 화면서봐 어 니꺼 아니네 어 보니까 어 그렇구나 동희껄로 해야되는데 예? 어디갔어 내가 이름을 다 지워버렸더니 이것도 아니 이거 답이 니꺼였구나 이것도 아니고 글씨 이렇게 못쓴 사람 한 명 있어요 우리야 그쵸 글씨에서 개발해서 이거 저에요 이거 저에요 그래 이거네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미추친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뻔합니다 모니카 is able to ride a horse 그래서 무슨 시제로 승마할 수 있답니까 모니카가 현재 시제 그래서 얘는 뭐를 표현하는 거다 능력의 can이죠 모니카 can ride a horse 중1 문제였구요 자 would like 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would like 는 뭐하고 똑같다 원투 그렇죠 이거는 뭐뭐하고 싶어한다는 뜻이죠 이건 뭐 used가 들어가면 하곤 했었다고요 has to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모니카 has to ride a horse는 승마를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의무죠 의무 얘는 must로 바꿨 수 지금 상황에서 must로 바꿨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대화에서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what time is it 시간 물어봤죠 그랬더니 몇 시래요 it's five 다 그래서 the movie starts soon 얘들 지금 이제 영화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몇 시냐고 물어보고 곧 시작할 거라고 했고요 you should hurry up 너는 서둘러야만 안다 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충고하는 거죠 그럼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건 new head better hurry up 이겠죠 됐습니까 충고한 근데 이제 should 하고 head better가 똑같진 않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 똑같지 않다 head better는 조금 어떤성 충고다 위협적인 충고다 위협적인 충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폴라이트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폴라이트 어떤 홍손한 홍손한 진절한 인폴라이트 어떤 무례한 됐습니까 인폴라이트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칼지락이네요 오케이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 문제를 뭐한다 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관찰하는거죠 우리가 그렇죠 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일단 언제 얘기인 것 같아 어 미래 그렇죠 미래죠 미래의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미래의 무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미래에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풀지 못 그러면 뭐 will이랑 can이랑 not이랑 섞어 쓰란 얘기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못할 거란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여기 잘 써놨네 we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6번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미래의 능력이나 미래의 무능력을 표현할 때는 will과 can을 섞어서 못쓰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은 will be able to 미래에 못할 거란 표현은 will not be able to will not 줄여서 원투로 써도 되겠죠 we won'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오 신동이 똑똑한데 열심히 공부했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칼에 알맞는 말을 써라 자 do i have to wear a dress to your party ok do i have to wear a dress 뭔 소리에요 나는 드레스를 입어야하니 너의 하늘을 입으세요 그렇죠 to your party 어디 갈 때 너의 파티에 갈 때 그렇죠 you to your party 갈 때 do i have to wear 그래서 뭐 묻기 의무 묻기죠 의무 사항 묻는거죠 do i have to do i have to you 자 do i have to wear 이 부분 어떻게 바꿔 썼어도 된다 Do i have to 원래대로 하면 must i wear 근데 must i는 잘 안쓴다 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 Should i wear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Should i wear Do i have to wear 입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의무상으로 물어봤더니 no라고 하는거 보니까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걸 장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은 wear a dress to my party 가 생략되겠죠 you don't have to wear a dress to my party 내 파티에 굳이 뭐 드레스까지 거창하게 거룩하게 입을 필요는 없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빈칸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걸 골라라 그래서 뭐 뭐 스피크 차이니즈 나우 이랬더니 뭐 스피크 차이니즈 너 지금 중국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음 but I can now 이 부분 뜻이 뭡니까 무슨 시제에 나는 현재는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When I was young의 시제가 과거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는 여기 보시고 왔으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는 못했었지만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I couldn't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의 취지는 현재 능력과 과거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캔은 뭡니까 뭐 그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 이니까 Can you speak 이 부분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now? 하고 똑같죠 Are you able to speak 로 바꿨을 수 있겠죠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now? I 그러면 couldn't I couldn't I couldn't 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I wasn't able to speak Chinese 그렇죠 I wasn't able to speak 로 바꿨을 수 있겠죠 I wasn't able to speak when I wasn't young But I am now 하면 되겠죠 I am able to speak Chinese now 이걸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전부 다 Be able to 로 다 바꿨어도 되겠습니다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now? I wasn't able to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I wasn't able to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But I am able to speak Chinese now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잘 없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9번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일단 두 개의 어떤 뭐 어떤 동아리들이 보이네요 자 It will rain today 뭐래요 오늘 비가 올 예정이다 그렇죠 예정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윌은 뭐다 좀 더 강력한 추측이죠 강력한 추측 오늘 비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죠 It will rain tomorrow 그러면 Take an umbrella with her 지금 상대방에게 우산을 가져가라고 뭐하는 표현입니까? 충고하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몽땅 다 소환해볼까요? 일단 정답지에서는 뭐하고 head better 그럼 head better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 Should take an umbrella 그럼 Should가 되면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 있는데 뭐도 되죠 응 응 응 응 모두 되겠어요 You ought to take an umbrella with you 도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had better Should ought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얘들 둘인 똑같아요 거의 You should take an umbrella with you You ought to take an umbrella with you You ought to take an umbrella with you 일단 이 자리에 윗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답은 3, 4, 5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덩어리 The elevator stopped this suddenly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무슨 시제? 저거 시제 어찌 뭐 했다 갑작스럽게 멈췄다 그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웨이브페더 매니저 매니저를 기다려야만 했었다겠죠? 그쵸 기다려야만 했었다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하오롱 네 10분동안 관리자죠 매니저의 뜻은 여러분들 뭐 매니저 이러면 연예인만 생각하는데 관리자란 뜻입니다 원래 관리자를 기다려야만 했었다죠 그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stopped의 시제가 뭐다라는 점? 과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we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re wasn't all the palaces but not anymore 그래서 무슨 시제에 누가 뭐 했답니까? 낡은 궁전이 있었지만 but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니다 자 자 but not anymore의 not anymore는 뭐를 줄여놓은 거냐 there isn't an old palace any more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에요 there wasn't an old palace but there isn't an old palace any mor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used는 당연히 would로 바꿨을 수 있겠죠? 아니요 이 상황에는 안되죠? 얘가 뭐기 때문에? 상태동사기 때문이죠 상태동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ould로 바꿨을 수가 없다 there used to be an old palace 그러니까 이 말만 해도 위에 문장의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동사 would하고 used는 우리들이 어떤 글의 내용 파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글을 긴 글 속에다가 used나 would를 집어넣고 여기서 내용 파악해가지고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에진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을 골라라 자 머스트에 밑줄 꺼놨어요? 그럼 선생님이 번호 몇 개 쓰겠어요? 두 개 쓰겠죠? 뭐하고 뭐 먼저 배운 뭐뭐 해야만 안다 하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는 머스트도 있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럼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우리말 반대말이 뭐뭐 1리가 없다니까 그건 뭐였더라? 뭐뭐 1리가 없다 켄트였죠? 켄닷이었죠? 뭐뭐 1리가 없다 라는 표현은 켄트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도 했었죠? he can't be a spy 그럼 스파일 리가 없어 he must be a spy 그럼 스파임에 틀림없어 자 그럼 보기에도 했습니다 제이크 원더 프레스트 프라이즈 제이크가 우승했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릴보이가 아니고 제이크네요 제이크 원더 프레스트 프라이즈 제이크가 우승했다 그러면 he must be happy의 뜻은 뭐라 해야 돼요? 틀림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뜻으로 쓰였다? 2번 뜻으로 쓰였죠 강한 긍정적 추측 자 he must be happy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었느냐 I'm I'm sure 그렇죠 I'm sure that he is happy 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sure that이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certain이었죠 c-e-r-t-a-i-n I'm certain that he is happy I'm sure that he is happy he must be happy 전부 다 강한 긍정적 추측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뭐힘의 틀림없다를 고르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she must finish the work by 7 그래서 그녀는 7시까지 그 일을 맞춰야 하나 그래서 이 must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she has to finish the work by 7 하지만 위에 있는 he must be happy는 he has to be happy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없죠 해야만 한다일 때는 have to가 가능한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뭐뭐힘에 틀림없다일 때는 안 된다고 했고요 I'm certain, I'm sure 이런 거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he must get to the airport in time in time의 뜻은 뭐겠어요? 제 시간에 제 시간에란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는 공항에 도착해야만 한다 도착해야만 한다 이거 일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as to has to 의무죠 의무 그 다음에 3번 throw away가 무슨 뜻이에요? 버리다 버리다란 뜻이죠? 그럼 team must not throw away cans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eam은 캔들을 깡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요거 must not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must not은 뭐의 표현이다? 금지 금지였죠 금지 다행히 doesn't have to라고 하는 사람은 없네요 doesn't have to하면 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버릴 필요가 없다란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must는 조종사 파트에서도 설명의 길이가 길었죠 됐습니까? 뭐 must not은 금지인데 don't have to는 don't have to 3종 세트 don't have to 포함해서 3종 세트 있었죠? 기억들 아십니까?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eam must not smoke in this restaurant you must not smoke in this restaurant 너는 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3번하고 똑같은 금지죠 금지 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돼 깡통 버리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 다음에 he didn't eat anything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he must be hungry 그는 배고픈 게 틀림없다 그래서 5번이죠 이 똥개야 됐습니까? I'm sure that he is hungry 하고 같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can이니까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can I help you인지 I can swim인지 can you help me인지 그래서 you can use my smartphone 너는 내 스마트폰을 그래서 얘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you may use you could use 그래서 may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could I use your smartphone 그래서 이 can은 뭐의 can이다 허락의 can이죠 능력을 you are able to 이런 거 아니다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허락 아 보고 싶습니다 I cannot remember his face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할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다 나는 무능력이죠 이건 그 다음에 my dog can jump through a ring through a ring 그쵸? 고리죠 어떤 훌라우프 같이 생긴 걸 통과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리를 통과해서 내 개는 jump 있다 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y dog is able to to jump through a ring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계속해서 능력 또는 무능력이죠 그 다음 can I ask you something? 뭔 소리예요? 내가 당신에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뭐하고 있어? 허락받고 있어요 허락받고 있죠 may I ask? could I ask?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can ride a bike 내 남동생은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니까 my little brother 암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s able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she can speak three languages 그녀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she 쳐다봤으니까 she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라는 능력이란 말이죠 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했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라 자 이거 선생님이 많이 주의 줬던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you had not better waste your money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요 너는 너의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고 협박성 충고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야 헤드를 아니였을죠 잘못한 거에요 낫 배러를 배달 낫으로 바꿔야 돼요 조금과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헤드 배러 두 헤드 배러 낫 두 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낫이 도대체 여기 왜 있냐 헤드 배러가 모의 덩어리기 때문에 조동사의 덩어리기 때문에 낫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You had better not waste 됐습니까?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이런 식으로 had better waste had better not waste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다 to 넣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헤드 배러는 조동사 덩어리입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오케이 어구 3연속으로 틀리시네 계속해서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조동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등생이면 캔이 뭐 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고 will 뭐 할 거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죠 자 could you open the window? you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 요청 몇 종 세트? 4종 세트 중에 would you open 도 있습니까? 네 그쵸 이외에도 can you open? will you open 도 있죠 can you open? could you open? will you open? would you open? 됐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you should be quiet in class 그래서 in class 언제 in class 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수업 시간에라는 뜻이죠 그럼 you should be quiet in class 이때는 너는 수업 시간에 의미해야만 한다 그니까 you ought to be quiet in class 라고 표현할 수 있죠 should 하고 ought to 하고 똑같다 했었습니다 자 ought to to 에 대해서 수업했는 내용들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데요 뭘 물어볼 거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을 ought to 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었어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 보시구요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됐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을 ought to 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you must not drive so fast 너는 그렇게 빠르게 너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너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 금지하고 있죠 근데 you don't have to drive so fast 너는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불필요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죠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뭘 물어볼 거냐면 don't have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얘 말고 두 개 더 가르쳐 줬죠 됐습니까 기억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같은 뜻일 것 같은데 I can remember her phone number는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기억 할 수 있다 라는 뭐니까 능력이니까 I am able to remember 바꿨을 수가 있고 똑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하는 캔도 아니고 능력의 캔이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After launch we would take a nap 그래서 언제 식사 후에 take a nap의 뜻이 뭡니까 앱을 잠잠 오케이 낮잠 자다 줘 그러면 after lunch에 he would take a nap의 뜻은 점심 먹고나서 그는 잠을 잘 그렇죠 낮잠 자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used to take a nap으로 바꿨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일단 일단 얘가 되는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요 he is taking a nap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가 낮잠 자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그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동사다 동작 동사다 동작 동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해석이 좀 길어진다 그랬어 그는 옛날에는 점심 먹고나서 낮잠 자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더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긴 뜻을 간단한 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스트와 우드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전에 물어보고 이러한거 그래서 규현아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을 어트툴을 쓰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동희야... 어떻게 되죠 동희야 어떻게 되죠 What... What... What die to be quiet in class 그렇죠.. 그렇게 된다 했죠 좀 열심히 하긴 했네 다들 알고 있었나요 Bacon Oh die to be quiet 이때 뭐라고 그랬냐 좀 이게 그... 뭐랑 다른 점이 있다 했냐면 헤드배를 하고는 다르다 했어 에은 조동사 덩어리 치급하기 때문에 낫을 집어넣는 것도 had better not 중간에 끼워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to도 쓰지 않는다 얘는 ought to도 조동사 덩어리입니다 ought to도 조동사 덩어리긴 한데 to be 이란 표현이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ought만 앞으로 간다 했어 ought try to be quiet in class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는거 내가 뭐 해서는 안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더라 나는 조용히 해서는 안돼 I ought to not to be quiet in class 이렇게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 ought to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 not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좀 이상하네요 난 수업시간에 조용히 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not 집어넣고 싶으면 ought not to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뭐랬냐 to do에다가 not 넣으면 뭐 된다 나트두 나트두 만들면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나트두 나트두